어떻게 틈만 남을 겁니까 그냥 예산에 이런들 정부 돈에 이런들 빨대를 꽂고 좀 뽑아먹을 것인가 민주유공자법 이런 게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사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다 세금에 빨대 대가지고 이런들 빨아먹고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라가 기생충 나라처럼 돼가냐 원래 조선사람이 기생충 기질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냥 치대고 뭡니까 나만큼 부담 주는 거 어려워하지 않고 그게 이런 근대화를 거치면서 좀 책임감을 가진 사회가 됐는데 더 이제 역주행을 해가지고 그 지금 김정숙 역사도 보면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인도 갔다 왔는데 식비 때문에 식비가 6100만 원 들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완장만 차면 전부 다 세금에 여러분들 빨대를 대가지고 빨아먹을 생각만 하냐 허펄기처럼 세금만 이러면 빨아먹을 생각하냐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세금을 떠들어야 되냐 그렇게 재산을 정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자기의 노후에 대해서 책임을 질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가족들의 책임을 질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자기를 낳아주고 이런 길려준 국가에 대한 책임을 질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베르키나님 이야기처럼 용산이름 시위에 사람들이 안 나온다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책임이 책임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지면 그 선거가 오늘 바로 신경에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 안 하면 거의 없는 겁니다 당신이 책임지고 해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미국이 정신처리가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질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반대를 무릅쓰고 라파지구의 여러분들 진입을 해 가지고 끝까지 싸우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책임감이니까 존재의 이유니까 무슨 뭐 쓰레기가 이런 뭡니까 50개 60개 뭐죠 휴전선을 넘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떨어지더라도 그걸 어떻게 할지 허둥두둥 허둥두둥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책임감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냐 제가 생성형 ai를 이용해 책임감 책임감 한번 눌러봤습니다 몇 군데 몇 군데 이제 생성형 ai 하나에 당신이 당신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책임감이란 우리와 독립심이라는 그런 날개이다 얼마나 멋진 겁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큰 선물일 뿐만 아니고 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에서 가장 중심이 바로 여기 나오는 책임감의 뿌리와 자립자존에 대한 독립심의 날개지 않습니까 이거는 꼭 부모가 줄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한 인간 그러니까 소위 민주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책임감과 독립심 이라는 거죠 나라의 빌부터 쓰려는데 나라의 예산을 빨아먹고 살 생각 안 하는 거가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ai 여러분 하나한테 물어봤습니다 책임감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지식이 없는 성실은 허약하고 쓸모가 없다 성실이 없는 지식은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다 보수주의 여러분들 지식인으로 아주 유명한 사무엘 존슨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해야 성실해지지 않습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무대뿌로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지식이 없는 성실은 허약하고 쓸모가 없고 성실이 없는 지식은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다 의과대학 정원학대학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성실함이 진지함이 없지 않습니까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 지식이 없는 성실이 지식이 없는 무대뿌가 얼마나 위험한 거냐 이게 모두 다 책임감하고 관련되지 않습니까 국가의 10년 20년을 흔들 수 있는 그 책임감이란 단어가 정말 정신을 바로 세운다면 책임감만큼 중요한 등목이 없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런 또 명언을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것만이 당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책임을 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법이란 게 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세금에 여러분들 빨대 꽂고 좀 편하게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세금은 누가 냅니까 하늘에 떨어집니까 땅에 쏟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금에 여러분들 징시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그냥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선량한 시민들을 약탈하는 쪽으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도 무너지지만 본인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공짜로 세금을 이러면 뜯어먹고 사는데 정신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큰 힘이 따르면 완장을 차게 되면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여러분들 생성 ai를 찾아보니까 자유는 책임을 의미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자유를 두려워한다 자유 사회에 살아가려면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자유 사회를 살아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름으로 사회 자유 사회 가장 근간인 공정선거를 지킬 의지가 없으면 그럼 자유 사회 시민으로 살아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이상한 사회가 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 본인이 여러분들 뭡니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건 인정하지 않으면 책임을 질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책임을 질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쓰면 그 사회는 여러분들 그냥 전체주의 사회에 비싸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선거 전후에 벌어지는 상황을 그냥 누가 건배지를 달고 그런 차원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사회가 완전히 맛이 가버린 사회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정신이 완전히 태락한 거죠 정신이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 물질도 무너집니다 물질도 무너지게 되죠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여러분 구근이 번성해들 때가 사람들이 뭔가 여러분 잘해보려고 하고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질려고 하고 본인이 노력하고 그런 시대정신이 지배할 때 여러분들 나라가 일어서는 거지 그냥 툭 하면 뭡니까 완장차고 이런 세금 거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세금의 빨대를 들이대고 돈을 좀 빼먹을까 이런 생각하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쓰레기를 집어넣어 50개 60개 여러분들 풍선이 왔는데 북한 보고 풍선 보내지 말라 풍선 보내지 말라 그 따위 소리밖에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대책을 안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탄저병이나 넣어가지고 집어넣고 나면 그때 야당이 날지 모른 거죠 누구도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재래식 무기 줘 얼마나 좋습니까 쌍값이에요 이번에 그 사람들은 충분히 시운전한 거죠 아 이 친구들 혼란에 넣으려면 그 안에 백운금 몇 개 넣어가지고 한 100개 집어넣게 되면은 뭐 그 어떤 종류의 여러분들 재래식 무기보다 훌륭하겠구나 그러나 다 뻥만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질려고 하면은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뭡니까 모가지를 여러분들 끌어잠그고 해가지고 강가까지 끌어갈 수 있겠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시오 그게 여러분 내 이야기인 겁니다 알아서 보시게 되면은 진정한 위대 이건 또 다른 ai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평범한 일상 속에 책임을 다하는 것에 비롯된다 얼마나 명언입니까 진정한 사람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아주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감은 자유와 정의의 기초이다 처칠경 말씀이네요 아무도 책임을 안 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에 여러분 사람이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5천만 가운데 여러분들 몇백 명 개우 모여가 여러분 왁왁 거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당신이 살고 있는 사회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책임감 안 지는 겁니다 공정선거에 대한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은 검찰이나 경찰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책임감이 없고 그냥 막 사는 것 여부붉 1000 assert пл 인ל